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태그라고 하는 html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태그만으로는 뭔가 기능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문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성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속성이라는 문법을 우리가 배울 건데 여러분이 속성만 익히면 html의 문법은 끝!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울 것은 뭐냐면 html이 뭐의 약자였나요?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였죠 바로 그 hypertext, 다시 말해서 문서와 문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특성 바로 그 특성을 우리가 html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html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링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즉 속성이라는 문법과 링크라는 html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이 웹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도널드 커누스라고 하는 분의 그 뭐랄까요 프로필 정보 같은 것들을 여기다 링크를 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 있는 링크를 걸면은 이거를 클릭하면 그 링크에 해당되는 문서를 이동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도널드 커누스라고 하는 분의 이렇게 페이지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구글에서 도널드 커누스라고 하고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현재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에 해당되는 주소 url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죠 이걸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랄거냐면 여기 있는 링크를 여기다 링크를 걸어서 클릭하면 바로 이 url에 해당되는 이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도널드 커누스라는 부분이 링크이다 라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태그는 a라는 태그예요 자 여기에 제가 좀 보기 좋게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했습니다 자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줄바꿈을 해도 예 차이가 없어요 줄바꿈을 하나하나 웹브라우저는 무시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링크를 걸고자 하는 부분의 시작 지점에다가 요렇게 태그를 답니다 즉 a라고 하는 것은 저 a라는 태그 안쪽에 있는 부분이 링크라는 사실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태그예요 자 태그가 열렸으니까 닫히는 태그도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리로드 어때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분명히 도널드 커누스가 링크라는 사실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가 저것을 링크로 표시할 수 없는 이유는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링크라고 한다면 이 링크가 어떤 웹페이지에 연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 그 웹페이지의 url이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href라고 하고 아까 카피한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면 주소가 좀 길긴 기네요 이만큼이 주소죠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서야 링크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링크를 걸고 싶다고 하면 링크는 두 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도나일드 커누스라는 부분이 링크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태그인 a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a 태그만으로는 그 문자가 링크라는 사실은 알려줄 수 있지만 어떤 웹페이지에 연결됐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태그명만으로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안된 새로운 문법이 바로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href라고 하는 속성의 이름의 값으로 이렇게 url을 주게 되면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도나일드 커누스라는 부분에 링크를 걸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나일드 커누스라는 분의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도나일드 커누스를 클릭했을 때 현재 웹페이지에서 페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재 웹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탭에서 페이지가 열리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현재 웹페이지가 바뀌잖아요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페이지가 열리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설명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을 적습니다 그리고 언더바 블링크 라고 하면 이 블링크는 이제 비어있는 것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리로드를 한 다음에 도널드 커누스를 클릭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그 탭에 페이지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면은 이게 href라고 하는 속성이고 요거는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즉 속성의 이름에 따라서 그 기능이 정해져 있다 약속되어 있다 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성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타겟이 먼저 나오고 href가 나중에 나와도 똑같이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성 덕분에 이 태그의 명이라고 하는 이 문법은 태그의 이름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속성이 요런 식으로 뒤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기능들 여러가지 의미들은 뒤에다가 속성이라는 형식에 따라서 주렁주렁 달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링크 위에다가 롤오버를 했을 때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놨을 때 조그만 튜 팁이라는 형태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미리 표시된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는 예를 들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라고 이렇게 하고 자 리로드를 한 다음에 마우스를 올려놓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라고 하는 문자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속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태그 이름 자체가 포함할 수 없는 그 빈약한 의미 또 그 빈약한 기능을 어 추가할 수 있는 무한히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라는 것이 이 속성이라고 하는 기능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a 태그 링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링크가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하이퍼 텍스트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쩌고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에서 이 중요한 언어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말이 짧습니다 집 밥 잠 뭐 차 길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안된 이 용어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들은 소리가 짧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a 태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짧잖아요 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한 글자일 뿐만 아니라 lbcdfg에서 a 즉 첫 번째 글자를 쓰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바로 이 a라는 태그가 얼마나 중요한 태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이유로 인해서 a 태그가 된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a 태그는 anchor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anchor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a-n-c-h-o-r a를 딴 말인데요 anchor는 왜 이제 배 같은 거 보면 정박할 때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바닥에다 떨어뜨려서 배를 고정시키잖아요 바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아마 dot이라고 하나요 다시 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anchor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문자 링크가 걸려있는 이 문자는 요 url에 일종의 정박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아마 anchor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마크업 언어의 어떤 그 문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html이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만든 분은 1990년도에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웹의 창시자죠 이분이 html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html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선행 기술들이 있었어요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술은 gml이라고 해서 1960년대 말에 출연한 이 마크업 언어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출발해서 이 gml이 발전해서 sgml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html을 사용하는 이런 꺽세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gml이 팀 버너스리가 일하고 있었던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활용이 되면서 sgmlgoid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팀 버너스리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공식적이지 않은 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이 웹을 만드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팀 버너스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팀 버너스리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sgmlgoid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html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html 또는 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sgmlgoid라고 하는 저 언어에 음 열 일곱개의 태그가 이미 있었어요 그 열 일곱개의 태그에 팀 버너스리가 하나의 태그를 추가해서 만든 것이 바로 html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태그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열 일곱개의 태그에 하나 추가한 팀 버너스리의 태그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게 바로 a 태그입니다 그만큼 a 태그는 중요한 기술이고 웹이 기존의 기술들과 뭐랄까요 구분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우선 속성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웠고 또 하나는 html에서 ht에 해당되는 하이퍼텍스트 즉 링크를 만드는 방법인 a 태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